안녕하세요. 담원 게이밍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고스트 장용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오늘 이렇게까지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뱀픽 과정이나 인게임 내에서 잘 풀려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다 팀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팀원들이 워낙 잘해줘서 그냥 되게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못 해봤는데 저도 좀 약간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하다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은 하긴 했었는데 저번에 MSC 마지막 경기에서 아펠리오스가 좀 아쉬워가지고 다시 아펠리오스에서 좀 좋은 모습으로 잘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뱀픽 과정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뱀픽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는 이지리얼 할래요. 이지리얼이 뭔가 요새 제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번 때부터 그래서 자신 있는 카드 같아요. 근데 허수가 원래 낭낭기가 많은 친구라서 실제로 던지진 않을 테니까 근데 저희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같이 재밌는 것 같아요. 건이 형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허수가 자기 것만 끓여서 먹은 후로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신이 분열 증세가 올 정도로 많이 말해가지고 허수가 얼마 전에 한 번 끓여줬어요. 저랑 준비한 카드가 되게 여러 개라서 좀 뱀픽 할 때도 유리한 것 같고 저희 또 상체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좀 독특한 캐릭터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매크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허수에 라면 끓여줘도 하듯이 뭐 하나 꽂히면은 이제 그 말밖에 안 해요. 아직은 이제 완벽하다고는 생각 못하고 있고 좀 코치님 감독님의 도움으로 좀 발전하는 중이고 저희 팀이 우승팀이 되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연락도 한 적도 있고 뭐 얘기도 많이 했고 만나서 밥 먹은 적도 있어요. 아 저는 이제 따로 만나니까 약간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옷을 원래 유니폼에다가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좀 색다른 기분 같은 게 들긴 한데 힘내고 앞으로 경기들 화이팅 화이팅 어 일단 T1 자체가 일단 되게 잘하는 팀이고 그 중에 이제 테디 형도 엄청 든든하게 잘하는 형인데 저도 그에 밀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팬분들께서 저희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젠지전을 좀 되게 아쉬운 모습으로 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안 나오도록 좀 더 보완하고 계속 이렇게 공격적이고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